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말 지그지그한 코로나 때문에 몇 달을 공연을 못했거든요. 이번에 좀 내려가가지고 공연이 잡혔습니다. 서울이 세 군데가 잡혀서 오늘 배우들하고 연습하거든요. 밥 먹고 차 한 잔 하고 있거든요. 우리가 이제 인생은 도전이라 그러잖아요.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뮤지컬 공연도 하고 또 제 노래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고 삽니다. 여러분도 힘내시고 이 난관을 잘 거북해서 모두 승리하자고 아셨죠? 전부 힘내세요.